아니, 아, 이거는 정말 어, 한국의 전쟁이다 역대급입니다, 경기가 역대급 경기 역대급 아, 당국까지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경기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첼시 맨시티의 경기를 보러 여기가 플롱 브로드웨이 역이더라고요 그렇죠 안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 잉글랜드 현지 형님들이 가는 대로 일단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현지에 존태리 머플러 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뭔가 그 파란색 머플러를 안 두르면 안 두르면? 맞을 것 같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 선수들이 있네 아, 팔머도 괜찮은데, 요즘 너무 잘해서 홀팔머도 괜찮지 저는 그러면 리스 제임스 사가지고 명석을 줄게요 아, 그러세요? 솔직히 저 리스 제임스도 되게 좋아요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 저는 그러면 7일을 살게 7일 있으면 7일이 낫겠다 아, 우리 좌우로 갈까요? 네, 좌우로 그래, 그래 사실 직관을 많이 다닌 건 아닌데 저희가 산 머플러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커터마이지 된 거 이거는 거의 정식 굿즈로는 안 팔더라고요 맞아요 길거리에서 사셔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저, 저 들어갑니다 형님, 들어가요 네 어,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우탄모드브릿지 들어왔어 자, 형주 씨, 들어오세요 형주 씨 우와, 스탠포드브릿지 자, 가시죠 스탠포드브릿지 입성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찍는데 아무 제재도 없고 여기가 가늘한 자리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팬 친화적인 거야 가까이서 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기장이 파란색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되게 잘 살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진짜 스탠포드브릿지 예쁘다 사실 오늘 날이 좀 흐려요 네, 맞아요 햇빛 한 번 안 내려 쬐는데 근데도 아, 경기장이 너무 예뻐 이게 날씨 좋으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 진짜 예쁘다 이게 지금 이제 저도 FC 입장에서 첼시를 해보지만 첼시의 폭포이클럽이라는 지붕 위에 글자가 게임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쨌든 게임에서 자주 봤던 스탠포드브릿지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 너무 감동적이고 좀 좋아요 TV 로보보다 pian중석이랑 피치하고 거리는 좀 있네요 EM orbit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나는 런던이다 처음이다 우리 첫 targets 우리 첫 경기에 좋아해요 아, 우리 첫 경기 아이고, 한국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band 이스탈티비 사랑해 성철 사랑해 고맙하여 고맙하네 수빈 아인가 다 흔한 저희가 왜 조나단 님이 많냐면 같이 왔어요, 사실. 우리 FC 수사 예약 구매하신 분들 조나단, 이명철, 김수빈과 함께 유럽으로 옵니다.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되게 어떤 한 클럽의 팬심이 엄청 세지 않잖아요. 저는 예외. 형철이는 그렇고. 근데 직감 오니까 그 흔히 말하는 뽕 맛이 엄청 차네. 사실 저희도 시티 선수들을 상암에서 왔을 때 아틀랜스코랑 경기 때 봤어요. 저희는 EA 덕분에 봤습니다. 그것도 EA 덕분이었고. 혼란은 한 세 번 본 것 같아, 멋있어. 나 혼란이랑 세 번 봤으니까 친구야. 혼란 오래만 세 번 봤어요, 진짜. 오, 첼신 선수다! 와, 바로 앞까지 온다. 스털링이 바로 눈앞에 있어. 지금 카이세도, 잭슨, 타머, 털링. 와, 여기서 홈푸링구나. 키아고 실바까지. 키아고 실바. 오, 카세도 되게 날렵하게 생겼다. 진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와, 나 지금 너무 신기하다. 다시 한 번 EA 스포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니, 코너겔라가 있잖아요. 약간 좀 힛 작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탄탄하다. 쿠쿠렐라 머릿결은 실제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오, 혹시 찰랑찰랑해. 리장세는 하는 게 틀림없어요. 쿠쿠 찰랑찰랑하고. 스털링은 여기서 보니까 엉덩이가 남들보다 되게 크진 않아요. 아, 그리고 리스 제임스는 돌격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엄청 체격이 좋아요. 아, 넷츠고! 아, 렛츠고! 렛츠고 블루즈! 렛츠고 블루즈! 렛츠고! 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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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시가 맨시티가 지났습니다. 네?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서투르신데요? 그러네요. 잘 좋다. 오! 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홈픈에 골을 넣었을 때 어땠다가 너무 좋겠네요. 첸 씨! 첸 씨! 달라 달라 분위기 진짜 달라. 와 진짜 좋다. 첸 씨 잘해. 초반 분위기 좋아. 괜찮아요. 흐름 좋아. 저기 지금 저 꼴대 뒤쪽이 장난 아니에요. 와... 저기 이제 맨시티 원정팬들 여기는 응원가를 진짜 상대 쪽 팬들을 보면서 부릅니다. 지금 맨시티 팬들이 여기 팬들이 첸 씨 쪽으로 부르고 첸 씨도 이렇게 부르고 이게 속도감이 차원이 달라. 진짜. 자, 베르나르두. 오케이. 오오오오 겹쳤어.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어! 와... 페널티 VR이야. 어? 페널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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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프로렌시티 조용해진다. 멘트 스스지. 아... 오... 거리 너무 좋은데? 어. 지금... 오른발가게라서 리스트가 찰 것 같은데... 음... 어... 잘 쳤어! 와! 첼시 팬들! 첼시! 첼시! 지금 갤러거가 코너키 샵니다 아 진짜 가깝습니다 분위기 많이 가져왔어 첼시도 자 갤러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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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바! 실바! 실바 레전드야 레전드 첼시가 쉽게 무너지는 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실바 어디라고 실바 어디라고 실바 벌써 32분이야 뭘 이렇게 빨리가 경기 너무 재밌어 경기 너무 빨리 간다 시간 100분만 더 해주세요 엔소가 파먹 자 파먹 리스잼스 돌고 와! 와! 첼시! 멀린! 첼시 역순 첼시 역순 첼시 역순 스텝코르 브릿지에서 첼시는 가갑니다 만약에 첼시가 잡으면 맨시티 3패째야 올 시즌 3패째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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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갔고 있다 있어 때리고 라임 라임이 간다 와 미쳤어 너무 재밌어 봤어 너무 재밌어 스털링이랑 볼 파머랑 발에 볼이 붙어다녀요 R1 드립을 하는거 같애 친덩칭 상대로 스털링이랑 파머가 제대로 이깔았다 둘이 이제 맨시티 출신이니까 오늘 스털링이 컨디션 되게 좋네 오늘 진짜 올 시즌 대체적으로 스털링이 잘하는 편이니까 드립을 되는 날 스털링은 진짜 좋아 그니까요 재능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씁쓸하네요 짧게 기대보도 도착 나 나 나 1년동안 뛰고 나왔습니다 오늘 미친 경기다 역전의 재역전 혼란 대단하다 응 이걸 또 이렇게 밀어넣는다 근데 왠지 이 경기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거나 그 포지션에서 아니면 그거에 근접한 선수들인데 응 차원이 다르다 아 교체 첼시 선수 교체인데 그렇죠 엔스토델 sorta 무두 늑 무두 링이다 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와 근데 심무형 가까이서 본다 어휴 심무형 멋있다 근데 니우 간다 x2 미우 Para 가자 심무형 간다 신무형이 간다 출발 출발 신무형 빨라x4 더 나아태로 어 비었다 텔러가 와و 와 와아 와아아아아아아아 대구석척스 와아아아아 왼쪽에서 심부 형을 만들었어 와 3대4 섹스 야 경기 지금 비도 엄청 와가지고 분위기가 장난하려 장난하려 미쳤어 그냥 미쳤어 3대3이야 3대3 와 분위기 미쳤어 지금 뭐야 Que 척스 섹스 척스 isés 섹스 juice 드디어 너무 재밌다 진짜 지금 못 가겠다 못 가니까 한 경기 더 이룰 수 있을텐데 아 또 오고 싶다 진짜 그니까 지금 한동안 분위기는 맨시 뒤쪽이긴 한데 네 근데 채시가 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몰라 오! 오! 야! 군점! 오! 군점! 오! 군점! 그리고 채시팬들이 막 오! 다 일어나서 오! 좋다! 오! 좋다! 자아! 오! 오! 그루야! 그루야! 오! 다시! 그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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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야가 지금 수비 완벽하게 달렸어요 와! 그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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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어떻게 됩니까? 주심한테 이제 휘슬! 그루야! 미쳤다! 엔세이 테일러! 휘슬! 그루야! 전화연결 유거래요 예! 예! 아니 아아 이거는 정말 어! 한국의 전투자 역대급입니다 경기가 역대급 경기 아! 당분간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경기 아! 파머가 페러지게 잘 차 파머가 그쵸 파머가 차죠 친정팀 상대 어어! 왔다! 야! 또 이렇게 그냥? 아! 둬야돼 둬야죠! 你說 파머가 파머가 포머가 찹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엄 가버버 류스 Charlotte 승 должplan Ö internacional controller 왼쪽만 파워 으어어어어어 하이 있amat 4대4! 4대4!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와... 엔시티를 떠난 파머가 첸시 유니폼을 입고 에델리성에게 동점권을 기록합니다 4대4! 4대4! 야... 여러분! 이헤리적인 현장에서 미친 경기를 보고 있어요! 첸시! 2대4! 와... 지금 사면들 못 앉아! 못 앉아! 어! 못 앉아! 경기 끝났다! 혈투 혈투! 혈투 혈투! 와... 와... 경기...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미쳤습니다 미친 경기입니다 축구가 왜 재밌는지를 다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여러분! FC14로 또 한 번 이 감동을 플레이해보세요!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첼시팬, 맨시티비 다 비립해서 다 막 붙여! 너무 명령기야 명령기 진짜 명령이야 진짜 명령이야 또 어떻게 봤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저의 한국맨... 한국어학장에서 배웠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오니까 한국맨의 수술 풀려요 인스타티비 화이팅! FC 인스타 화이팅! 자 지금까지 스탭본을 보내주셨고요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직관계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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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